하나님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 내 신앙이 성장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는 나 혼자만 생각해요 내가 은혜 받으면 되고 내가 좋으면 되고 내가 행복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이 성장하면서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많아지게 되면 배려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은혜가 내 삶에 많아지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서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그것이 신앙의 성장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다 나 자신을 생각하고 나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부인하고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삶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먼저 세움받은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랬어요 그리고 너의 모습을 통해서 작은 자들, 연락한 자들이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게 하라 실족하는 것은 없을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너의 삶의 모습과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라 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과 행동 내가 처음 초신앙 때는 그저 내 말과 행동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게 은혜가 있고 내게 축복이 있는 것에 대해서 소망을 다했지만 이제는 먼저 세움받은 사람들은 나의 말과 행동이 혹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지 않을까를 돌아보는 영적 힘이 필요하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많은 이중적인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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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교회에서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실까요? 네, 아주 멋있습니다 그런데 이 멋있고 은혜로운 모습이 집에만 가면 좀 이상해져요 회사에만 가면 매우 달라져요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딱 봤을 때 저게 뭐야? 과연 저래도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실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변의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분쟁과 반목 속에 있습니까? 내 의견이 맞다! 이것이 올바른 것이다! 라고 주장주장하여 파가 탁 나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여기서 말 들으면 이 말이 맞고 이 말을 들으면 이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습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연약한 사람이 볼 때에 실족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매우 올바른 길을 걷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족은 스칸달론이라는 뜻인데 걸려서 넘어지게 하다, 죄를 짓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 말과 내 행동을 돌아보면서 혹시 다른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이 나의 행동과 말 때문에 실족하지 않을까를 돌아볼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생기는가? 바로 내 안에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 있으면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국교회가 또 우리 가정이, 나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모습을 한번 돌아보실까요? 나의 모습 때문에 혹시 실족하는 사람은 없을까?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2절에 말씀해 볼까요?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데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메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차라리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 연자맷돌을 목에 메어서 바다에 던져 죽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뜻은 무엇이냐면 당시에 중재인들을 벌할 때 연자맷돌을 목에 달아서 바다에 던져 죽이는 형벌이었습니다 그 형벌을 언급하면서 너희들의 행동과 말 때문에 연약한 사람들이 넘어지게 된다면 차라리 이것이 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할 만큼 그 죄가 엄청나게 크고 놀라운 것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복음 전파에 열심을 다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을 다하면서도 믿지 않는 자와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는 은혜의 마음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혹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의 마음이 다 고갈됐는데도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실까요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도 모르게 실족해하는 행동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스스로 조심하라 오늘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아멘 다른 일을 정지하기 전에 나 역시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내게는 잘못이 없는가 돌아보자는 거예요 내게는 잘못함이 없는지를 돌아보고 말과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극률의 마음이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극률의 마음이 있어요 내게는 은혜가 있는가 생각해 보면 옆 사람이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많으면 극률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너무 밉지만 극률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를 보게 될 때 스스로 조심해라 혹시 내게도 이런 죄가 없는지를 돌아보고 스스로 내 삶을 점검해 본 후에 만일 우리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죄가 오염되고 또 전념되지 않도록 경고하라 경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가만히 같이 보고 있으면 그 죄가 나한테도 전념이 되는 거예요 나를 내 심령을 오염시키는 겁니다 옆 사람이 죄를 짓고 있는데 죄를 짓든 말든 가만히 있으면 그 모습이 내게 오염이 되고 전념이 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경고하라 그것이 올바르지 못한 것이라고 경고하고 경계하는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올바른 길을 걷지 못합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내게도 그 죄가 오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올바른 길을 걷지 못하고 우리 가정 안에 올바른 길을 걷지 못하는 이들을 볼 때 경고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보신다 하나님이 죄를 너무너무 싫어하신다는 경고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경고한 후에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거든 용서하라 오늘 우리가 이 균형 잡힌 신앙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죄 지은 것에 대해서 그것은 죄다 올바르지 못하다 이것은 너무 잘하는데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따뜻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용서하는 마음이 없을 때도 많아요 또 어떤 분들은 경고는 전혀 하지 않아요 그러나 용서는 잘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명하시는 모습은 균형 잡힌 모습이다 경고하고 돌아오면 용서하고 사랑해 주는 그런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생각해 보면 용서는 내 감정과 기분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감정으로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용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평생 증오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만나면 미워하고 보복하려다 보니까 죄 속에 갇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은혜의 마음으로 극률이 여겨서 그들을 용서해야 되는 것은 바로 나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의 마음 때문에 내가 용서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기적 행하시는 기적들을 제자들이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제자 훈련을 받았어요 제자들이요 제자 훈련을 열심히 받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용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제자 훈련도 받고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마음은 용서하라는 말씀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서 생각하기를 아 그렇구나 내게 믿음이 너무 작아서 문제구나 그렇다면 그 믿음을 많이 쌓아 나가면 용서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는 마음이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믿음을 양적 개념 많은 믿음이 있으면 용서할 수 있고 실족하지 않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께 5절의 말씀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사도들이 죽게 여쭤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하니 아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이 믿음 가지고는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는 살아갈 수 없으니 내게 더 큰 믿음을 많이 많이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처럼 제자들처럼 예수님께 우리 또한 이렇게 고백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제게는 믿음이 너무 적어서 내가 이거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게 큰 믿음을 달라고 강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그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겨자씨 같은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겨자씨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의 믿음은 많은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찬믿음이 필요하다 작은 것이라도 찬믿음만 있으면 능히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읽어볼까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죽게 일으실 때 너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오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너희에게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만 있다면 뽕나무를 용해가지고 뽑혀서 바다에 심겨오라 하면 그대로 그들이 순종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니 제자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지금 이런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제자 훈련 받은 믿음입니다 또 예수님의 기적에 놀라운 것을 경험한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도저히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으면 이 뽕나무를 뽑아 뽕나무는요 당시 그 나라 땅에서 가장 뿌리가 깊은 나무에 뽕나무는 가장 뿌리가 깊은 나무에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이 아무리 뽑아도 뽑히지 않기 때문에 뽕나무를 뽑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뽕나무를 뽑아 저 바다의 심기어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은 너와 같이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이지만 올바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명하라 이거예요 명하면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한데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서게 되면 가능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바로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말이 참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말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뽕나무를 명하여서 뽕나무를 명하여 바다에 심기어라 이건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이 명하면 믿음으로 명하면 그대로 되는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많은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 생활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직분이 있으면 믿음이 좋기 때문에 아이고 나 같은 초신앙은 믿음이 없어서 안 돼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은 참 믿음이 필요한 것이지 믿음의 연륜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연륜이 많아도 주님을 신실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앞세우지 못하는 믿음은 결코 어떤 능력도 발휘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믿음은 참믿음인가 겨다시의 핵심은 생명입니다 이 작은 것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큰 나무로 성장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우리 믿음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철저히 앞세우고 신뢰하는 바른 믿음 이것이 있을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다 같이 해볼까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을 가질 때 눈녹듯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다른 이들을 배려하고 축복하고 생각할 수 있는 은혜를 가질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사도들이라는 표현은 언제 사용했냐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파송을 했어요 너희들도 똑같이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는 능력도 주고 힘도 주고 제자들을 파송하고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 사도들이라고 성경은 말했어요 오늘 본문에도 사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오늘 제자들의 마음속에 파송받아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니 예수님과 똑같은 기적이 일어나야 하는데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귀신을 쫓았는데 가만히 귀신이 자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대접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생각하기를 아 내가 인기와 대접을 받기 위해서는 큰 믿음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에 능력이 있고 대접받기 위해서는 내게 큰 믿음이 필요해 그 믿음만 있으면 대접받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들이 사도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의 많은 목회자들에게도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목회에 대접받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해 그래서 병약한 사람들에게 안수할 때 벌떡 일어나고 앉아있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받으면 이야! 이야! 하면 사람들이 몰래 올 거야? 라는 유혹의 마음이 목회자들에게도 있고 사도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내게 능력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큰 믿음을 주세요 큰 믿음을 주시면 내가 능력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내면에는 대접받고 싶은 마음 인기를 누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오늘 7절로 10절까지 무익한 종의 비유를 들어서 믿음은 인기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야 믿음은 대접받기 위함이 아니라 무익한 종처럼 겸허히 섬기기 위함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종 종과 주인의 관계는 주종의 관계입니다 지금 우리가 직장에 들어가서 사원으로 있는 관계가 아니라 당시에 종과 주인의 관계는 철저한 주종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종은 철저히 자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명령에 순종해야만 그 사람이 참으로 종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에게 필요한 것은 신분을 파악하는 거예요 나는 주인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가장 참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신분이 필요해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부른받은 사람이다 같이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부른받은 사람입니다 부른받은 사람입니다 옆사람만 보시고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저도 그렇게 부른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참믿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에 대한 생각을 교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내가 없다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나를 무시하는 사람에게 방언을 야심이 함으로 저들이 꼼짝 못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믿음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무익한 종이 될 때 참믿음이 될 수 있다 종은 주인이 원하는 대로 잘할 수 있기 위해서 자기가 종이라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따를 믿음의 사람이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면 참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를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시의 종들은 농사 짓는 일, 양을 치는 일 그리고 주인의 식사와 주인의 모든 일을 수종 드는 일을 위해서 종이 필요합니다 하루 종일 일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오면 아이고 너무 수고했으니 쉬거라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종들은 하루 종일 일하고 오면 또 주인이 필요한 대로 주인을 섬겨줘야 돼요 그러면 또 밥을 차렸습니다 그러면 자네 앉아서 먹게 이렇게 안 하잖아요 종은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들은 열심히 맛있게 얌얌하면서 열심히 먹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러한 종들을 보면서 자네 참 고맘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구절에 그 말을 하고 있죠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명안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아멘 이게 종이란 말이에요 주인과 종의 관계는 바로 이런 관계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믿음을 공급한 것은 무익한 종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내가 내 일을 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내가 나의 자랑을 하고 나는 이런 일을 했다고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신분을 기억하자 믿음은 신분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인식함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가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나를 몰라줘도 무익한 종은요? 무익하다는 뜻이 뭐예요? 공로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는 공로가 없기 때문에 높아질 때는 우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왜? 주인이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자세가 무익한 종의 자세라는 거예요 나는 한 일이 없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입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딱 버티고 있으면 무익한 종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높아질 수 있을까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읽어볼까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는 고백 그 고백이 있어야지 끝까지 뚝심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 없으면 끝까지 못 갑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 또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고백을 가질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요 신앙의 성장이 있어야 돼요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아니에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할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놀라운 축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싶은 결단이 생기고 때로는 말씀을 주실 때 눈물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건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내가 굳이 들을 필요는 없잖아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올바른 길을 걷지 못했습니다 말씀 앞에 내 삶을 교정하는 은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많이 가지면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내게 은혜가 고갈되면 다른 사람은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다른 사람이 보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여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필요하고 나 자신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을 돌아보는 삶이 돼야 되는 것 내게는 철저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관대한 모습을 가지게 돼요 내 말을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 그러면 한국교회가 분쟁이 생기겠습니까 교회에 분쟁이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때 분쟁이 생겨요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때 가정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으면 나를 통해서 배려하는 마음이 생기게 돼요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나의 행동이 저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돌아보면서 스스로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믿음 속에서 점점 성숙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찬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교자씨 같은 작은 것이지만 그 속에 생명을 가진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저는 무익합니다 섭섭한 것은 섭섭한 것이고 신앙은 신앙이라는 고백이 바로 무익하다는 뜻입니다 무익한 존재입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시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 귀한 성도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 결산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영적으로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그렇다면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바람직한 자세는 어떤 것인지와 나의 영적인 결산서를 딱 비교를 해 보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 맞는가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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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